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cctv를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범죄를 예방하거나 유기견을 찾는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순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톡톡한 역할을 하기 위한 cctv가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강서구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이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이동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내장된 태양광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해 야간에도 상시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작 감지 기능으로 무단투기 감시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식 cctv는 5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동식 cctv는 지역의 불법투기를 예방할 뿐 아니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치안용으로도 사용되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강석우는 불법투기 경고판과 현수막, 스티커 제작 등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펼치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많은 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그러나 전통시장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강석우가 이런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장 내에서 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마을버스 무료 승차 쿠폰을 지급합니다 강석우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다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 마을버스 승차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우리구 까치산시장, 화곡본동시장, 송화벽화시장, 방신전통시장에서 만 원 이상 구입하면 마을버스 무료 승차권을 받을 수 있고 강서 0103번, 강서 0506번, 강서 07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버스 무료 승차권 한 장을 드립니다 본 행사는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펼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대표 박물관인 허줌박물관에서 오는 10월 3일까지 나무 건강을 담다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개관 16주년을 맞아 마련된 기획전으로 건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과 허줌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약장, 약소반 등 70여 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용 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의약기와 생활용품을 살펴보며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허줌박물관 개관 16주년을 기념해서 나무 건강을 담다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100여 종의 나무가 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를 중심으로 나무의 쓰임새와 나무로 만든 의약기들 이런 자료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참여가 가능한 나무 약합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관람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겸재정선미술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 투어를 열었습니다 미술관의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뉘어 아트 집곡전이 오는 12월까지 총 8편 겸재정선미술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함께 펼쳐지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무 건강을 담다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줌박물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온라인 전시 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